곧 이어서 뉴스 매거진이 방송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원정입니다. 뉴스 매거진의 금요일 방송을 시작합니다. 미국 하원에서 위안부 결의안 통과를 이끌어낸 주역 마이크 혼다 의원. 일본인 3세지만 일본 정부의 과거사 사과를 촉구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는 인물입니다. 인간의 존엄과 권리가 소중하게 지켜지기를 바라는 마음에 섭니다. 7선인 그는 위안부, 종교의 자유, 동성애자, 소외계층 등 인권 문제에 큰 관심을 갖고 의정활동과 더불어 국제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시카고 한인 사회에서 열린 마이크 혼다 의원 8선 후원 행사에서 뉴스 매거진이 혼다 의원을 만났습니다. 지난 5월 9일 시카고 근교 나일스에서 열린 마이크 혼다 의원 후원 행사. 8선에 도전하는 혼다 의원을 돕기 위해 세계 한인 교류 협력기구 시카고 지부와 한미 오호 네트워크가 자리를 마련했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위한 묵념으로 시작된 행사. 한인 150여 명이 자리한 가운데 젠 샤코우스키, 빌 포스터 연방 하원 의원이 참석해 혼다 의원에게 힘을 더했고 일리노이주 위안부 결의안 통과를 이끌어낸 일레인 네크리츠 주 하원 의원도 함께했다. 김영진 전 농림부 장관도 혼다 의원을 후원하는 메시지를 전했다. 경기도 광주 나눔의 집에 살고 있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10명이 쓴 편지가 전달되고 동영상 메시지도 상영됐다. 할머니들의 이야기를 듣는 혼다 의원 눈가에 맺힌 이슬. 한국에서 위안부 할머니를 직접 만났던 혼다 의원은 보고 싶다고 말한다. 자신을 후원하는 행사에서 정치적 비전보다도 위안부 할머니들의 이야기로 시작한다. 전쟁 범죄와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일본 정부의 사과와 책임을 촉구한다. 바다 의원을 탓하자를 서서는 것뿐로, 안정적이고, 불구하고, 지폭else하는 주의원과의 전화가 или движ중이 단 rehabiliter한 것이로 정치적 비정립시켜주신 것이다. 일본계 3세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뿌리가 되는 일본을 향해 쓴소리를 내는 혼다 의원의 깊은 뜻은 무엇일까? 혼다 의원은 인권과 인간의 존엄성 그리고 지금도 세계 각지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성폭력 때문이라고 말한다. 혼다 의원은 after their own choice. So it is not an old historical issue only. It is an issue of today and tomorrow. It is an issue of violence against women. And it is an issue that everyone globally needs to understand and learn.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비극과 애환을 가슴 깊게 공감하는 혼다 의원. 안타깝게도 할머니들의 젊음을 돌려줄 수는 없지만 그들의 존엄은 세워주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들의 존재는 하나님을 통해 주신 모든 것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의 자랑, 우리 부모님의 부모님을 받아들이고 우리 부모님의 자랑, 우리 부모님의 자랑이 되었습니다 일본, Prime Minister Abe, 이 자랑이 되어야 합니다 한편 혼다 의원은 6월 민주당 연방 하원 후보 경선에서 37세 인도계 변호사 로칸나 후보와 경합을 벌인다. 일본 정부의 낙선 로비가 거세고 실리콘밸리 거물들도 상대 후보를 밀고 있는 상황에서 탈선이 만만치 않은 상황. 후원 행사 중간 식사 시간에 잠시 가졌던 인터뷰. 녹화를 하기에 좋지 않은 환경이었지만 혼다 의원과의 대담을 놓칠 수는 없었다. 이 부분은 이전에서 한 달י 현대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없었는가? 한국-americans는 이 주의 역할을 다 한다면? 이 부분은 어떻게 공개하는지 할 수 없을까? 그 학생이 있는 MIT과 공개하는지, 그 부분은 특별한 지적 성장에 대한 지원을 받았다. 한국에 대한 고민에 대해서 좀 더 깊은 것 같습니다. 한국의 대부분의 고민에 대해서는 조금 더 깊은 것 같습니다. 한국의 관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글쎄 우리에게는 많은 사람들이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이해하고 있다면 이 글쎄을 통해 이 글쎄을 통해 이 글쎄을 통해 You have been a strong advocate for civil rights Please tell us about your core value in regard to this issue I don't think people's rights should be taken away 이 나라에서 우리에게는 그것을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들의 자신이 있는 혐의로 인식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자리에 매우 다른 것입니다. 저희는 어떤 경험을 사항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정치인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혐의로 인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는 사람에게는 잘못입니다. won't act on it. 8th term, what is your fowlmost vision as a congressman? It's about perfecting this great program that Obama put forward, the Affordable Care Act, it's going to take 49 million people out of this whole section of not being insured for health. People should have a good health program, 이곳에 대해 참는 게 너무 어려워지지 않으나 한국의 세계를요. 이것이 모든 것들을 통해 신경유가 hypnotitis B 김치의 영역과 혁신과 혁신. 그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이 많은 일은 거짓말이 되었다. 장관저희가 내 지회자, 경 Abilenebrand,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학생이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말이지만, 말이지만 말이지만, 우리 지속적으로는 비교시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에게 영향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이런 나라가 더 나아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라크가 미국 국회의 대한민국 전 세계에 맞게 그리고 그것도 잘못해서 그래서 그래서 Obama 센터의 입장과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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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공포부와 공포부와 두려움 경험해 일본에서 하는 내가 알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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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 여러분도 이 질문 몇 가지 몇 가지 무엇을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나는 그냥 일본에 대해 죄송합니다. 그 사람들이 이 죄송합니다. 나는 그들은, 그들은, 남낭인, 그들은, 그의 비힘을 받는 비힘에 비해 그의 비힘을 받은 비힘에 비힘에 비해 일본의 비힘을 받은 비힘에 비힘을 받은 비힘에 использовались 그리고 다가가가 고정리나 이게 수정룡한 것 같아요 네, 우리가 내가 정말 영信인承 스와 같은 실제에 있는 건가 입니다 굉장히 passionate about and it offends me to think about that and men in general should be ashamed of not doing something about it if they learn something about it. And having extracted an apology from our own government, this country, for the wrongs they did to my community, as U.S. citizens, and we got an apology from our own government, then certainly we should demand an apology on behalf of those women who have no voice. And now they're getting their voice, but they don't have much time left. I don't want the government to stall and outlive them, because they can, and I'm not going to allow that to happen. Okay, as you watch the video, I saw tears in your eyes. And I know you've met some of the comfort women victims, and what have you learned and felt from that experience? Well, I learned that they're resilient, they recaptured their spirit, they recaptured their dignity, they recaptured the strength to fight for an apology. They were ashamed for decades, they were ashamed. People were ashamed of them. And they did nothing wrong. And so, you know, the shame was misplaced, it should be on the Japanese government. That's where the shame belongs. And recently, President Obama addressed an issue about comfort women, saying, quote, about this was a terrible, egregious violation of human rights. Those women were violated in ways that, even in the midst of war, were shocking. What is your reaction, and what do you think the next step should be? To tell us what he said to Abe. I want to have him have a conversation with Abe. I want to know what he says to him. Okay, last question with a different topic. You are a leader and role model for many Asian Americans. How can we make our society and government more ethnically well represented? Well, encourage people to run for office. Give them opportunities to participate, you know, at the lowest level of a community, you know, in churches and non-profit organizations to find something to fight for, find something to correct. And if they feel good about that, then find other things. And then let people know that you're willing to work for them and be their public servant to fight for them and to fight for, you know, just laws and to do the right thing. Even though it's not popular. Sometimes you have to do things that are not popular, but it's right to have the guts to do the right thing. And not to be worried about what people think. I see. Because we, as Asians, we're raised to be ashamed, you know. So, but we shouldn't be ashamed of what we do, you know. We shouldn't be afraid to speak up, step up, and do something. So, because we have, there are many, all ethnic groups come from some place. And that's some place, we all have leaders there, right? So, in this country, we should exercise that same power. Congressman Honda, thank you for your time, and we wish you a great journey in working for civil rights. Thank you. I hope there's not too many bumps. Me too. Okay. Thank you so much. I appreciate it. Thank you. Thank you. Martin Luther King said that we have to be people of conscience, not subject to the winds of popularity, but to be conscious about what is right and what is the right thing to do. That's been pretty much my anchor. I was born in Stockton, California, in 1941. During the war, the executive order of 9066 was effected by President Roosevelt.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was suddenly and deliberately attacked. And the government took us to the fairgrounds. They parceled out the horse stalls for each family, and then afterwards, they put us on a train, pulling the shutters down, so that we couldn't see where we were going. What they did to us was wrong. They took our constitutional rights and set it aside, put us in camps behind barbed wire fences. Sometimes the families were separated for years. It was a difficult period of time. We're only as strong as the weakest among us. It's up to each of us to lend a hand, to look beyond ourselves, to challenge the status quo. That's how we move forward. People ask me what Silicon Valley's like. I tell them it's not a geographic area. It's a state of mind. Congressman Honda early on realized the potential of nanotechnology. He also realized the fact that the United States was way behind in funding the research. He initiated the first bill. The Nanotechnology and Innovation Act of 2003 that provided, ultimately, almost $4 billion worth of grants. This was exactly the kind of policy that our business community needed. While in Congress, I realized that there's a population of our veterans that have not been given enough attention. What I appreciate about Mike in terms of finding solutions, particularly around veterans homelessness, is he's been out to our facility and visited us and asked us what works. He's talked to veterans about what's been successful for them. We send them abroad in harm's way to protect us here in this country. When they return home, it's our obligation to protect them here. What stands out about his leadership is he doesn't shy away from standing up for folks, you know, who don't get much representation or whose voice is often suppressed or who are at the margins. One of the things critically important to me is the issue of equity in education for each and every child. Congressman Honda really understands education deeply. STEM education is very important in our community.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nd math. Where I teach at a local community college, he brought funding for underserved students. He's done everything he can to get technology into every school. Congressman Honda is committed to improving the lives of children and their families in the region. Here is a track record of years, not just in Washington, but also here in the Valley. In the trenches, getting things done. He does whatever is right. His moral compass is on all the time. Whether it's economic parity in progress, social justice, immigration, education, civil rights. He leads from his convictions. A champion for working people. He's a champion for our community. He works behind the scenes in ways people don't completely understand, but the work ends up being incredibly effective to the people on the ground that need the resources, that need that kind of advocacy. It is not just my way or highway, you know. He is willing to listen. He knows how to execute. He has things done. Congress on Honda cares a lot. An amazing voice for Silicon Valley. 보험 전문가 찰스 E.C. 꾸준한 내실을 위해 CPA의 도움이 중요합니다. 이준석 CPA is fast and reliable. 레스토랑 대표 송옥순 씨. 맛있는 요리와 확실한 서비스. 효율적인 회계 관리는 운영의 핵심. 이준석 회계사는 절세에 확실합니다. 명확한 회계 업무와 비전 있는 사업 컨설팅. 확실한 절세와 세심한 서비스. 여러분의 삶의 터전 함께 일구어 가겠습니다. 이준석 회계사 전 세계가 열광한 천연 보톡스. 비톡스를 말하다. 왕태선비 켄트 미르턴이 결혼식 마지막 피부관리 스크립스로 선택해서 화제가 된 제품. The effect of B-Venom is so satisfying that people are calling it a natural alternative to Botox. 바르고 자기만 하면 되니까 정말 편하더라고요. 주름 없이 탱탱해진 거 보이죠? 이제 아침마다 조금씩 젊어진 얼굴을 경험해보세요. 영구광실의 비밀 바르는 보톡스 탱탱 비톡스 자녀의 학자금 문제로 고민하십니까? 속 시원한 해결책이 있습니다. ING 파이낸셜 파트너사 칼리지 플래닝이 전화 예약에 한해 무료 상담을 해드립니다. 847-450-8001번 한미장로교회 창립 50주년 기념 특별 음악회가 열립니다. 반세기 희년을 맞아 맨델스존 심포니 제2번 교향 칸타타를 연주합니다. 지휘의 성상철, 오르간의 장형선, 피아노의 김미진 김희선, 솔로의 소프라노 류계숙 고유나, 테너의 진철민, 그리고 한미연합 찬양대와 38인조 한미 오케스트라가 함께합니다. 한미장로교회는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향한 교우들의 감사를 담아 이번 특별 음악회를 준비했습니다. 6월 8일 주일 오후 7시 한미장로교회의 본당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인테그리티 트러스트 서비스 서이탁 법률그룹 교통사고와 대형사고 이민법과 형사법 신속하고 정확한 법률서비스로 당신의 권리를 지켜드리겠습니다. 고도의 전문성과 명확한 법리 판단 서이탁 법률그룹 어려운 상황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법률포커스 코너의 김진구입니다. 최근 연방대법원은 1960년대 이후 미국 사회에 지속되어 온 소수 인종 배려 정책 또는 적극적 우대 정책으로 알려진 어퍼머티브 액션 중단을 허용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어퍼머티브 액션과 관련된 사안들에 대해 인권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김성민 변호사님을 모시고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민 변호사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선 어퍼머티브 액션 하면은 미국에 살면서 많이 들어본 적이 있는 얘기인데요. 그러나 막상 그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생소해하시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간략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퍼머티브 액션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대학 입학이나 취업 등에서 소수 인종들을 우대하다는 정책입니다. 그 도입은 1961년 존 에프 케네디 대통령 때 행정명령으로 시작이 되었는데요. 흑인 등 소수 민족들이 소수 인종들이 오랫동안 구조적으로 차별받아온 데 대해서 보상을 하고 대등한 기회를 주자는 취지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64년에 인권법안 그러니까 시빌라이스 젝트가 통과가 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정책들이 시작되었는데요. 그 정책들을 포괄적으로 어퍼머티브 액션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대학 입학이나 진학 또는 취업 연방정부 사업 등에 있어서 흑인이라든가 히스피닉 또는 여성 등 소위 사회적 약자들에게 쿼터를 주면서 동시에 기회를 제공하자는 것을 어퍼머티브 액션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 한국의 그 보통 고위공직자에 나가시는 분들의 지역 안배 뭐 이거하고 상당히 비슷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지역 안배는 이제 보통 이렇게 정책이 고려했다라는 건데 미국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이게 정책적인 차원에서 그렇죠. 또는 법률적인 차원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 미시간 주의 케이스 결국은 대법원에서 미시간 주의 어퍼머티브 액션 폐지에 대한 합헌 결정 이 판례를 저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이 케이스의 정식 명칭은 슈츠대 코알리션 투 디펜드 어퍼머티브 액션입니다. 슈츠라는 것은 이제 미시간 주의 법무부 장관이고요. 네. 이제 코알리션 투 디펜드 어퍼머티브 액션은 이제 어퍼머티브 액션을 지키기 위한 이제 민권단체들의 연합인데요. 네. 사실 이번 케이스는 이제 배경부터 보자면은 2006년도에 미시간주가 주민투표를 통해서 네. 공립학교에서 이런 인종이라든가 민족이라든가 또는 그 국가라든가 성별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차별을 하거나 특혜를 주지 말자라는 법안을 통과시켰어요. 네. 그래서 미시간주 헌법을 수정한 거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민권운동 단체들이 이 조항이 연방수정헌법의 14조 평등권 보호 조항을 위반한 것이다라고 소송을 제기했고 2012년에 이제 연방항소법원에서는 이 민권운동 단체들의 입장을 손을 들어줬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이제 최고 법원인 대법원에서 이제 연방항소법원의 결정을 이제 뒤엎은 거죠. 뒤엎은 건데 사실은 이번 케이스는 이제 다수견을 제시한 그 케너디 대법관에 의하면 그러니까 소수인종 우대정책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나누는 게 아니라 그 해결하는 주체가 누구인가의 문제로 이제 그 포커스를 맞춘 겁니다 이번에 네. 네. 그래서 달리 말하면 주민들이 투표를 통해서 자유로운 투표를 통해서 결정한 것을 법원이 또는 법관이 이걸 뒤엎을 수 있는가의 문제로 본 겁니다. 그러니까 어퍼모티브 액션이 좋든 아프다 이게 아니라 그 문제를 누가 해결할 것이냐. 각 주 정부는 자율성을 가지고 투표를 통해서 자기들이 어떤 의사결정을 할 수가 있는데 과연 이걸 헌법이나 법원이 이걸 뒤집을 권한이 있는가의 문제로 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이번 판결을 내렸고 연방항소법원의 결정을 본복해서 이번에 미시건주 헌법이 위원이라고 판결을 내린 겁니다. 그러나 연방대법원이 지난 2003년 미시건법과 대학원의 소수계 우대 정책에 대해서 판결을 할 때는 이러한 우대 정책이 합헌이란 판결을 내린 바 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보면 반대에 해당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같은 대법원인데 2003년도에는 사실은 다른 결정을 내렸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 당시에 지금도 그렇지만 대법관이 9명입니다. 9명인데 5대 4로 결정이 됐죠. 됐는데 대법원의 입장은 그거였어요. 판결문에서 나온 입장은 대학 입학 사정에서 다양한 학생들을 뽑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입학 사정의 자격 요건줄 중에 인종을 고려할 수 있다. 고려하는 것 자체는 수정헌법 14조에 평등보호조약에 위배되지 않는다라고 판결을 내린 거고요. 다만 그 당시에도 같은 2003년도 대법원 판결치에 그러나 인종들에게 일률적으로 가산점을 주는 것, 기계적으로 주는 것 자체는 평등권에 위배가 된다라고 판결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다른 방법으로 그러니까 어퍼모티브 액션 자체 합법성이 아니라 그 의사결정의 주체가 누구인가의 문제로 사실상 다른 결정을 내렸고 어퍼모티브 액션이 사라질 수 있는 산업적인 근거를 마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번 어퍼모티브 액션 폐지 합헌 판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인권단체나 소수 인종 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추이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0년대 인권운동의 결과로서 채택된 게 어퍼모티브 액션인데요. 이것이 사라질 수 있는 법률적인 근거를 최고 법원이 마련해 준 거고요. 그래서 사실 흑인이라든가 소수인 정도는 되게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더욱이 이제 이번 결정이 6대 2로 결정이 된 거기 때문에 저기 케이건 대법관은 이번에 참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8분이 판결을 한 건데 미국 최고 법원, 미국의 어떤 정책이라든가 나아갈 방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최고 법원이 보수화되어 있는 게 아닌가 나는 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우리 이따가 또 얘기도 또 더 하겠지만 우리 한인들은 조금 다른 입장이긴 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소수민족이나 소수인종들은 또 인권단체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한인사회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한인사회는 우리 한인도 물론 소수인데요. 소수민족인데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그래서 물론 좀 엇갈리는 반응들은 있는데 대체적으로는 이번 결정을 환영하는 분위기가 적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아시다시피 대학 입학 시 인종에 관해서 할당을 하게 됨으로써 흑인이라든가 히스패닉 등은 큰 이익을 본 반면에 우리 한인 학생들은 워낙 우수하고 성적이 좋기 때문에 오히려 역차별을 받는다는 거예요. 더 많이 진학할 수가 있는데 할당이 묶인 탓에 진학을 못해서 어떤 역차별의 불이익을 받아왔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번 판결에 대해서 산성을 하는 분위기가 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일부에서는 이번 결정이 미시간주 특히 대학 입학에 관한 거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소수 인종이라든가 민족들의 인권을 제약하는 방향으로 나갈 수도 있다. 장기적으로 보면 이런 우려를 제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우려처럼 이번에 연방대법원 판결에서 두 명의 대법관이 사실 소수 의견을 내지 않았습니까? 이에 대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소수 의견을 낸 두 분의 대법관은 두 분 다 여자분들이세요. 한 분은 최근에 오바마 정부에서 인준을 받고 대법관이 된 소토 마요로 대법관이고 또 한 분은 린즈버그 대법관인데 소수 의견을 냈어요. 냈는데 본인 자체도 어프모티브 액션으로 대학을 갔고 미국 대법관까지 최초의 히스패닉 대법관이 된 분인데 이분 얘기는 그런 겁니다. 비록 미시간주의 주법이 민주적으로 결정됐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가 소수 인종을 차별할 수도 있다. 그래서 그걸 지켜줄 수 있는 최후의 보루는 사법부이고 또 연방대법원인데 그 역할을 반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조치를 통해서 소자금법 14조인 평등조항, 평등보호조항이 사실은 커다란 위기에 직면할 수도 있다. 그리고 사법부는 다만 이러한 어떤 차별이 사라지기를 기대할 게 아니라 정말 적극적으로 맞서 싸우는 역할이 주어져 있는데 사법부가 그 역할을 일정하게 반기한 게 아닌가라는 우려를 하면서 장훈의 소수 판결문을 제시를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무튼 오늘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치는데요. 오늘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1960년대 미국 사회에 존재했던 인종차별로 인해 많은 사회적 불이익을 받아야만 했던 소수 인종들의 권익신장과 사회진출을 돕기 위해 시행되었던 Affirmative Action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러나 50여 년이 흘러 2014년 현재 Affirmative Action 폐지를 허용하는 대법원의 판례를 보면서 미국 사회가 그동안 많은 변화를 거치면서 Affirmative Action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1960년대 피부색과 인종에 대한 편결으로 인해 기인된 사회적 불이익에 대한 반성과 보상 차원에서 Affirmative Action이 필요했다면 과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사회는 어떠한 사회적 편견으로부터 불이익을 받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 포커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뉴스 매거진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